내가 맛있는 간식을 해줄테니까 자기는 담비랑 놀고 있어? 네네 바울씨도 요리를 하시네 뭐에요? 어? 맛있는거다 과자로? 저걸로? 과자요? 과자로 한다고? 과자로 뭘 어떻게 하는거지? 너무 궁금하다 이거 아 저렇게 헛기처럼 하면서 했구나 미연씨 뭘래 하는거에요? 저는 저렇게 과자가 들어갔었는지 몰랐어요 뭐를 준비하셨지? 어? 치즈? 뭐지? 뭐지? 뜨거운 물 뭐야? 물까지? 물? 뭐지? 눅눅했어요 과자와 물은 진짜 안 어울리는데 바삭한건 없어지는거야 우린 이거 때 누적거를 버리지 바삭하게 먹으려고 애쓰는데 그래서 뭘까? 아 숨을 죽인거구나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뭐에요? 어? 야 되게 독특한데? 어머 뭐야? 이게 인내와 고뇌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뭐 제2의 달고나 커피라고 할 정도로 인내와 고뇌가 필요한 작업이고 이게 뭐야? 반죽이 됐는데요? 어머어머어머 세상에 아이디어가 워낙 많아가지고 엄청 여러가지 막 도전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됐어 됐어 오케이 끝이에요? 뭐야? 끝이야? 자 이제 전자렌지에 돌리기만 하면 돼 바삭바삭해야 되나? 이거 뭐에요? 야 나 이제 궁금해진다 끝까지 볼 거잖아 아 근데 뭔가 있을 거 같아 신기하긴 하다 어우 장난 아니죠? 와 뭐야 야 그만큼 스트링 치즈 넣었는데 우와 와 완전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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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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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치즈 감자 와 맛있겠다 아 근데 이런 것도 어디서 알았대? 내가 또 자취를 3년이나 했잖아 아 아 진짜? 뭔가 남자들의 자취빵 요린데? 와 대박 야 이거 완전 신박한데요? 띵자기네요 진짜 띵니 셰프 띵니 셰프 이 신박해 좀 과자 자체가 맛있잖아 예ож이 와 이배 너무 멋있나 봐 아니 벌써 맛있었어 너무 멋있나봐 뭐 들어간 건데? 공정 원. 공정 원. 공정 원. 공정 네가 원. 공정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나 챙기 су기 친구님 음료 해야죠 재빨리 오죽이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먹는 거야, 그럼? 오, 야! 뭐야? 우와! 밥 붙인다고, 또? 전 세계에 있는 남편들이 아내한테 해줄 수 있는 정말 쉬운 간식인 것 같아. 전으로? 감자전이에요? 대박! 냄새가 너무 좋아. 우와, 전이야! 전, 전 됐어. 이게 뭐야? 과자가 전이 됐어. 되게 희한하다. 과자가 전이 돼. 이거 너무 좋다. 맛있어 보여. 이게 말이 돼? 너무 좋다. 우와, 그럴싸해. 감자 없는 감자전. 진짜 먹어봅시다. 약 1분에서 2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이제 우리 와이프 입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케찹 베이스에. 케찹 예술이지. 사과스코스? 핫 소스의 예술이지. 마지막으로 고추를. 여기에 찍어 먹으면 이 느끼함을 확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제일 맛있어, 저렇게 먹으면. 됐네. 됐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오, 냄새. 와, 맛있어 보인다. 와, 맛있어 보인다. 땀 찌려서 나는 냄새 같은데? 약간 진짜 고소한 냄새라지. 야, 이건 한 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와, 숨은 셰프님이 여기 계셨네. 우리 띵이 셰프님 나셨어, 띵이 셰프. 어머, 이거 너무 맛있겠다. 무슨 돈가스 같아?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 돈가스처럼. 아이랑 같이 만들으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새롭다, 새로워. 신박하다, 진짜. 야, 이거 신기하다. 야, 이거 대박이다. 이게 감자면이 된다고? 자, 다 만들었다. 짜잔. 오, 맛이 너무 궁금하다, 이거. 희원하네. 무슨, 무슨 맛이지? 오, 깜짝 놀랐어.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왜? 어때? 왜? 뭐야, 맛있었어? 맛있었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나 처음에 과자 뜯어서 뭐야 이랬는데 이거 약간. 맛이 정말 엄청 깊어요. 맛이 깊어요. 그리고 이게 또 많이 먹으면, 또 오래 먹으면 조금 느끼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잡아준다. 아, 이거 왜 진짜 환상이다. 그치? 후추가 씹히는데 너무 맛있어. 그치? 겉에 이렇게 튀겨진 부분은 진짜 바삭바삭해가지고 너무 맛있고요. 안은 또 부드러워가지고 쭉쭉 늘어나니까 그거대로 맛있고. 와, 이거 진짜 중독성 있을 것 같아, 정말. 아니, 어떻게 과자로 전을 만들 생각을 하셨지? 성공적 모르죠, 미연 씨는. 저게 뭔지. 과자인지 모르는 거지. 네네. 네네. 놀라지 마. 근데. 전혀 모르겠어, 과자인지. 전혀. 고감자 있지? 고감자 있지? 과자. 고감자 났다고?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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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봐봐, 눈 봐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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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한 번. 하하하하. 이현 씨가 업다운이 좀 있네. 하하하하. 맞아요, 맞아요. 하하하하. 부부로 우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나오는 거잖아, 편스토랑에. 이번에는 편스토랑 한번 1등 누려볼 만하지 않을까? 하하하하. 이 사람 1등 욕실까지 있는 거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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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